성령 여러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성전인 바로 여러분 속에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. 할렐루야, 할렐루야,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에 항상 들리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청결하며 여러분이 곧 하나님이 성전입니다. 죽이 당하신 어린 양에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이 땅 이 백성이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여 우리 온결해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합니다. 찬양 할렐루야, 할렐루야 찬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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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렐루야,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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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룩한 성전에 물이 솟아나 흐르는 곳마다 생명을 주며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벗고 자라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몸입니다 이 땅은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